날 보이는? 숨지말고 눈을 떠 모두가 기다렸던 날 포기하지 말고 성공해 아닐 수 있는 건? 라지... 라지... 걱정돼 진짜 씨밧.. 씨밧.. 오케이, 오케이, 귀엽게 주인아가 밥 먹어 지휘아 한 물 마셔 공민 프로듀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저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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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보나마나 신하인 비신형이지 발린이가 저를 그렇게 덕질을 해줘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다시 돌아오지 않아 다시 돌아오지 않아 저는 이 방을 선택합니다 박지훈에게 핑크란? 제 인생템이지 않을까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속옷도 핑크색으로 사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다 사볼까 아니야 아니야 지금 핑크색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속옷 핑크색깔 입고 있죠 아 진짜? 5단계 5단계 왜 그렇게 높아요? 아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기 summon 빙핑이 늘었는데요? 자 여기 가 주무르onge 가면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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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년으로 춤을 추게해주는 아 장년으로 춤을 추게 해주는 아 진짜 Deb siete 아 진짜 미워! 아 진짜 미워!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 아이콘데 Fight! 와우 아름다우시네요. 아 맞다!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귀요미 소년 18살 박지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게다가 말도 잘하고 띠도 넘쳐서 그 친구가 굉장히 물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왔거든요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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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아!! 아아악! 무엇이뭐야? 뭐야? 나 진짜 안üp했어! 저는 19살이예요. 내가 찾으시나요? 에이! 저는 형베이비! 아, 오케이. 넌 피그베이비? 미스테이예요. 다시 해봐. 다시 해봐. 나는 뭐? 나는 뭐? 아주, 아주, 아주 귀엽다. 아니, 아니. 나는 피그베이네. 나는 피그베이네. 나는 피그베이네. 나는 피그베이네. 너 웃겨? 너 웃겨? 위, 위형! 우리 동생!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생각해. 생각해, 생각해. 미안해. 형, 근데 우리 너무 많이 먹으면... 왜? 왜? 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. 맛있는 간식. 특별한 간식. 행복한 간식. 행복한 간식. 주세요. 큰일 났습니다. 자,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요. 운명하게 먹으면... 좋은 간식. 오, 땅이 잘가와요. 계속... 많이 먹어서... 잠이 와요. 시간을 politique. 많이 먹어서... 잠이 와요. 아아! 사랑합니다! lose a lot! 많이 먹... 많이 먹... 멘붕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millennium zmm ennm 형하고서 앞으로 많은 가치는 가족으로кий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해주고 싶어 네가 원하던 것만이야 남기고 싶어 으으! 안 돼! 안 돼! 어? 뭐지? 어? 이런 안 돼! 안 돼! 어? 얏! 얏! 안 되겠다 몇 분 남았지? 제발 얍 얍 얍 안 돼! 왜? 너가 나오면 안 돼 왜 안 되지? 안 돼! 안 돼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랩랩랩랩 진짜 멋있게 놀아야 해 하아.. 하아.. 살짝 지원해주시겠어요? 네 인기가 많아요 지성이 형이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오세요 해봐 어떤 삼촌 어떤 삼촌 누랑이 삼촌 주황이 삼촌 누랑이 삼촌 주황이 삼촌 네 안녕 야 진짜 박지훈이 이런 와 출발 우와 서촌 추적 이제 사람은 넓은 둘